유괴범이 무슨 자격으로 때려요? 10년 동안 찾아오면 이 아이 부모 생각해봤어요? 당신의 추악한 육십 때문에 한 인간의 인생이 엉망이 됐어요! 소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당신은 악마야. 저도... 활 좀 봐줘요. 제가 소녀를 데리고 이배해서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이 소녀와 결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. 자신 없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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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잘하실 수 없는지 자신 없죠? 제 grandmother가 kavga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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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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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